0883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녹스입니다. 이녹스, 은, 는 동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임. 알톤스포츠, 아이베스트, TRS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음 알톤스포츠는 국내 1위 자전거 제조회사로서 동사가 보유한 디자인 및 제조기술 역량과 제품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 및 유럽, 미국 등 선진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음 동사는 상기 종속회사 이외의 IT 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주 이녹스 첨단 소재를 관계 회사로 두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01년 11월 반도체 패키지용 접착테이프, FPCB 소재, 디스플레이용 필터 소재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충남 아산의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2017년 6월 1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T 소재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신설기업 주 이녹스 첨단 소재를 설립 동사는 지주사업을 영위 대시 자전거 제조업체인 알톤 스포츠와 경영 컨설팅 업체인 아이베스트, 알톤, 천진, 자전거 유한공사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레저 부문의 매출 확대와 소재 부문 성장으로 지분법이익 증가 등에 따라 지주 부문 또한 외형이 확대된 바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신장 대시 유연가율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관계기업 처분 손실 등 기타 비용 확대와 금융 수지 저하, 법인세 증가로 순이익률 하락 그러나 양호한 수준 대시 자전거 인구 증가 및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음극재용원 소재 수요 확대로 제품 매출 성장과 용역 매출 신장에 따라 지분법이익 증가하여 외형 성장을 통한 수익 상승 전망 2023년 4월 21일 기준 장마감 이녹스의 시가 총액은 4,44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이녹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68위입니다. 이녹스의 상장 주식수는 938만 5,840에 주입니다. 이녹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녹스의 퍼은 29.8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9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8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8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87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8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7배, 22,87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6번지억원, 242억원, 216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124번지억원, 545억원, 136억원입니다. 이녹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1번지 0,0%사인이고 유보율은 9123.6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4.40이며 전일 대비해서 18.71-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